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생지사 세웅지마라는 그런 표현이 또렷하게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인생사리에서 길융화복이란 것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무척 힘들고 언제 복이 화가 될지 화가 복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세웅지마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스스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나대거나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그런 경고사인에 해당한 것이 바로 세웅지마립니다. 언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삼건분립이란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참 검과 옥조처럼 여기는 겁니다. 삼건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기와 추진력 그리고 그렇게 뻔뻔함은 도무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선거 무슨 무슨 위원회로 불릴 정도로 지금 이 땅의 선거가 기울이진 운동장처럼 그렇게 걸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오만함 그런 자만심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뿌리가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철이 들지 않습니까? 그 철이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게 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나 되면 너무 무리수를 두게 되면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되면 복이 화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철이 들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그런 압도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바다도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조금 더 조신하고 조심하고 좀 더 겸손하게 처신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보면서도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자주 하게 됩니다. 마치 벼락부자가 된 사람처럼 삼권을 다 쥐는 일이 눈앞에 일어나게 되었으니 국민이든 누구든 간에 모두를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 잘 나갈 때 정말 잘하라는 그런 권면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유효한 그런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여력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인기를 누릴 때 자신을 낮추고 또 주변을 살피고 가능한 정도를 걷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권력의 화산길이라는 것이 눈 깜짝할 시에 무섭게 빨리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결국은 권력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을 때는 그 힘이나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과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 여당 사람들은 상당히 다를 겁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미 인기말 레임덕 현상을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로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앞으로 청와대 발 그런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영이 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정도 되면 사람들은 저렇게 견고하게 보이던 권력이란 것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다양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쪽에서는 좀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세금을 올리는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또 검찰개혁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 같은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겠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상당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온근파가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급진파가 지금 권력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양심적인 소리가 나오더라도 또 현실적인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마 실행에 옮겨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함이라는 것이 계속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민심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예 이제 안 믿으니까 그냥 거짓말쟁이로 보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선입견이 강하게 들고 나면 그 다음에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기존의 국민들이 아파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크게 선회한다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자 일종의 트레이더 마크라는 것은 밀어부채기고 견고함이고 딱딱함입니다. 유연성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정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국 전환을 위해서 대통령의 대우각성과 자기 성찰과 그리고 과감한 인적 세신 그리고 정책의 과감한 변환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유연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조치들이 옮겨질 실천에 옮겨질 그런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게 봅니다. 따라서 표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집단인 민주당의 입장은 계속해서 뭔가 수정을 요구하겠죠. 대통령은 끝나도 자신들은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핵심 정책에 대한 조정이나 수정을 요구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전국은 전인 대통령들이 항상 정권 말기에 자신의 당으로부터 그냥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예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지만 아마 문 대통령도 자신이 몸담고 있던 자신이 주 무대였던 그런 민주당 발 레임덕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아주 소수의 목소리이긴 합니다마는 전면 세신론 같은 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다 공멸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전면 세신론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4월 7일 보선에서의 어떤 대패 같은 경우도 결국 보면 지난 1년 전인 4월 15일 날 총선에 무리하게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낸 것이 결국 화근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된다. 이것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의 국민들의 아우성이고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냐. 제 경험에 의하면 50대 남자들 참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60대 남자들 참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념대로 고집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민심이 폭발할 직종으로 만들어 놓고 참담한 선거 패배라는 결과를 앞에 놓고서도 배울 수 없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책이 없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지금 정도는 겉으로야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런 정치적인 수산을 사용하겠지만 마음속 깊이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 정도도 무슨 탓으로 돌리겠죠. 선거가 치료지기 바로 직전에 여권의 수뇌부들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언론 탓 때문에 이번 선거가 어렵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생긴 대로 살다 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참 시대 상황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국민들의 바람이 바뀌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것에 맞춰서 변화하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동안 봤듯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이 믿던 대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당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의 권력 누수라는 것은 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